김혁씨가 공무원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 방송에 지금 세 번째 나오는데 그걸 인제서야 물어보십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처음 들었어 저도.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팩트고요. 제가 원래 아이돌이 되고 싶어가지고 언제부터? 20대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오디션을 보러 막 다녔는데 아이돌 되고 싶었어요? 네. 아이돌이 되고 싶어. 저희 때만 해도 막 이렇게 핑클, SES 1세대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면 풍금씨의 워너비의 출발이 트로트는 아니었네요. 음악적 출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를 가서 창작음악동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가 하고 싶어서 오디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오디션은 어디서 봤습니까? 이제 기획사마다 찾아가가지고. 찾아가서. 네. 근데 이제 목소리는 너무 예쁜데 외모가 조금 아이돌 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좀 편견이 있을 때니까. 네. 그래서 좀 넓다. 옆으로. 그러면서 좀 탈락을 많이 해가지고. 안되겠다. 그냥 노래를 접어야겠다. 그때 풍금씨를 탈락시켰던 분들이 지금 아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저번에 가요무대를 갔는데 그때 저를 탈락시켰던 회사 사장님이. 와 있었어요? 네. 다른 가수분을 이제 트로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게 저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실수했다고 하시면서. 내가 풍금씨를 그때 잡았어야 되는 건데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후회한다니까.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러다가 공무원 시험을 그럼 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계약직 공무원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주소지가 저희 시골 동네로 돼 있거든요. 어디죠? 어디죠? 울진구. 울진. 네. 그래서 특채로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면접 보고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일도 좀 했네요. 그러면. 오래 했죠. 하다가 이제 정식 공무원으로 발령 앞두고 있었어요. 앞두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저 밖에 와있는 우리 매니저 언니. 그렇죠. 그렇죠. 사촌 언니가. 네. 사촌 언니잖아요. 그래서 저기 빨리 간둬라. 우리 서울 가서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얼른. 얼른은 아니고 사실 엄청 고민했거든요. 고민 좀 하셨네. 네. 당연하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조금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꿈을 쫓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막 이제 고뇌를 했는데. 네. 제가 이렇게 10년 뒤에 저를 상상을 해봤어요. 네. 네. 그게 이제 지금이죠. 아. 그게 지금. 그 당시에. 네. 저를 상상해봤는데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때도 노래가 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10년 지나서 돌고 돌고 또 돌고 할 거면 그냥 지금 과감하게 도전해보자. 아. 그래서 과감하게 선택을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 스토리 저도 처음 들었고요. 네. 우리 풍금씨 하면 그래도.